김영애 님이요. 와우 샤랄랄라. 네. 차임표 님 나온다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광팬인데 전 솔직히 손가락 유행보다 분노의 양치질 그때가 최고의 유행 같다고 이 두 개 다 유행이었는데 이 분노의 양치질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죠. 저도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요? 네. 사실 이거 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정말인가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했고. 그런데 이제 꼭 분노의 양치질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분노의 양치질이 나오게 되는 사실은 탄생 배경은요. 제가 홍콩 익스프레스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촬영을 했어요. 다시요. SBS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그게 제가 데뷔한 지 그 당시 시점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본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많고 연출이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악역은 정말 연기력으로만 승부를 해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영화를 찍었던 목포는 한구다라는 영화에서 악역을 하셨던 손병호 선배님을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둘이서만 만나자. 그래서 고급 일식지휘에서 모시고 이제 그분은 회를 드시고 저는 이제 공책이랑 노트와 연필을 가져가서 여쭤봤어요. 연기란 무엇입니까? 선배님. 어떻게 악역을 잘합니다. 악역 연기란. 너의 분노를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프리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뭔가 설정을 해야 한다. 그분이 이제 특별히 저한테 뭐 칫솔 양치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나의 이 분노를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 양치질로. 네. 그랬더니 이제 촬영하는 날 봤더니 거기 칫솔이 있길래 양치질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그 칫솔이 대본에도 없던 거예요? 없었죠. 대본에 없었어요. 그럼 그냥 화장실 씬이었던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수하면서 분노하는 씬이었는데 이 손병호 선배님의 그 좋은 한마디가 이 분노의 양치질을 만든 어떤 산파 역할을 한 거죠.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웠으면 좋겠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차인표에서도 이런 분노 연기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그 영화가 이제 1월 1일 날 공개되잖아요. 보시면 압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